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공부를 해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사전이 있어요? 사전이 있어요? 2번 사과가 싸요? 사과가 싸요? 3번 주말에 어디 갔어요? 주말에 어디 갔어요? 4번 무슨 운동을 배우고 있어요? 무슨 운동을 배우고 있어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늦어서 미안해요 늦어서 미안해요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6번 여보세요. 거기 김수미 씨 집이지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어서 오세요. 여기 수박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여기 수박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며칠 동안 주무실 거예요? 11월 5일부터 7일까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며칠 동안 주무실 거예요? 11월 5일부터 7일까지요. 8번 한국의 옛날 그림은 몇 층에 있어요? 2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의 옛날 그림은 몇 층에 있어요? 2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9번 어디가 안 좋으세요? 10번 어제부터 머리가 아프고 열도 많이 나요. 10번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안 좋으세요? 어제부터 머리가 아프고 열도 많이 나요. 10번 2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제 가방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요? 비행기 표 좀 보여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2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제 가방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요? 비행기 표 좀 보여주세요. 비행기 표 좀 보여주세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네, 김밥 먹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점심 드셨어요? 네, 김밥 먹었어요. 12번 이번 생일에 뭘 받고 싶어요? 컴퓨터를 받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생일에 뭘 받고 싶어요? 컴퓨터를 받고 싶어요. 컴퓨터를 받고 싶어요. 메 dilemma 10번 13번 13번 지금 비가 와요? 네, 많이 와요. 그리고 좀 추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비가 와요? 네, 많이 와요. 그리고 좀 추워요. 14번 여기서 서울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한 번에 가는 버스는 없으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서 서울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한 번에 가는 버스는 없으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이 식당은 뭐가 맛있어요? 이거 한 번 드셔보세요. 여기 오면 저는 항상 이걸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거 한 번 드셔보세요. 여기 오면 저는 항상 이걸 먹어요. 안경을 쓰고 거울 한 번 보세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경을 쓰고 거울 한 번 보세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민수 씨, 미안해요. 지난번에 빌린 책을 오늘 못 가져왔어요. 그래요? 내일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미안해요. 지난번에 빌린 책을 오늘 못 가져왔어요. 그래요? 내일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우리 아이가 탈 자전거 좀 보여주세요. 이 아이가 탈 거예요? 이쪽에서 골라 보세요. 이 노란색 자전거가 예쁘네요. 이걸로 주세요. 아, 근데 의자가 우리 아이한테 너무 높진 않겠죠? 그럼요. 이 아이 정도면 탈 때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아이가 탈 자전거 좀 보여주세요. 이 아이가 탈 거예요? 이쪽에서 골라 보세요. 이 노란색 자전거가 예쁘네요. 이걸로 주세요. 아, 근데 의자가 우리 아이한테 너무 높진 않겠죠? 그럼요. 이 아이 정도면 탈 때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이 물건들 버리시는 거예요? 네, 제가 외국으로 이사를 가서요. 아직 쓸 수 있는 물건이 많은데 제가 가져가도 돼요? 네,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물건들 버리시는 거예요? 네,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20번 부산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기차가 몇 시에 있어요? 네, 손님. 잠시만요. 한 시간 후에 있어요. 저는 혼자라서 서서 가도 괜찮은데 더 빨리 갈 수 없을까요? 아, 그러면 20분 후에 출발하는 기차가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부산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기차가 몇 시에 있어요? 네, 손님. 잠시만요. 한 시간 후에 있어요. 저는 혼자라서 서서 가도 괜찮은데 더 빨리 갈 수 없을까요? 아, 그러면 20분 후에 출발하는 기차가 있어요. 여존요. 둘, 셋. 셋. 넌! 넌! 여보세요. 여긴 305호인데요. 아, 네. 만 원을 더 내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침대 두 개를 빌릴 수 있어요? 아이가 둘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손님. 침대는 한 방에 하나만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여기 305호인데요. 아이들이 잘 침대가 필요해요. 아, 네. 만 원을 더 내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침대 두 개를 빌릴 수 있어요? 아이가 둘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손님. 침대는 한 방에 하나만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민수 씨, 어제 축구 경기 봤어요? 네. 저는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봤어요. 우리 팀이 이겨서 더 좋았죠. 수미 씨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우리 선수 한 명이 다쳐서 걱정했는데 이겨서 다행이었어요. 다음 경기도 이기면 좋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까요? 다음 상대 팀이 너무 잘해서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어제 축구 경기 봤어요? 네. 저는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봤어요. 우리 팀이 이겼어요. 우리 팀이 이겨서 더 좋았죠. 우리 팀이 이겨서 더 좋았죠. 수미 씨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우리 선수 한 명이 다쳐서 걱정했는데 이겨서 다행이었어요. 다음 경기도 이기면 좋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까요? 다음 상대 팀이 너무 잘해서요. 23번 23번 우리 이제 그만 구경하고 가요. 오랜만에 여행 왔는데 벌써 가요? 자주 오기도 어려운데 미술관만 더 보고 가요. 오늘은 많이 봤으니까 미술관은 내일 봐요. 저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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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보고 가면 안 될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이제 그만 구경하고 가요. 어떻게 전 볼 수 있어요. 안되요. 저도 둘 잘 많으시기 많이 못 가요. 그래도 조금만 더 보고 가면 안될까요? 24번 오늘 몇 시쯤 물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몇 시에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 오는 시간을 미리 알려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배달할 물건이 많아서 도착 시간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오늘 몇 시쯤 물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몇 시에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 오는 시간을 미리 알려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배달할 물건이 많아서 도착 시간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 모모가 감사합니다.